자 첫번째 세션 오른발 크로스 왼발 뒤에서 앞으로 스윗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 스텝 오른발 앞에서 뒤로 스윗 비하이드 왼쪽으로 4그레인턴 스텝 9시를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서 4그레인턴 6시를 보시고 나이트 클럽 베이직 스텝 사이드 스텝 비하이드 스몰 크로스 왼발 왼쪽 나이트 클럽 베이직 비하이드 스몰 크로스 자 여기서 다시 또 왼쪽 어깨 방향으로 3그레인턴 스텝 오른발 백 스텝 왼발 앞에서 뒤로 스윗 출입한 왼발 비하이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트게러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그레인턴 6시를 보시고 왼발 백 스텝 왼발 백 스텝 또 4그레인턴 9시방이야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자 마무리는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카운트 오른쪽 카운트 할게요 네 자 리스타트가 두 번 있습니다 9월 9시에서 있고 12월 12시에서 리스타트가 있어요 리스타트 부분은 섹션 1에 4카운트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스타트 부분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1 2 3 4 4 9시에서 그대로 1번 스텝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